으아~~ 진짜 거친거야? 케이스요? 어? 뭔소리야? 으어? 누구야? 으어? 으어? 스타더 고 공포방송 넘버왕 지금은 또마시대 자 시작! 고 공포방송 가자 여기는 일본 와 진짜로 지리네 분위기 분위기 지려 여기는 일본 현지인 분한테 여기를 알아가지고 온 곳이에요 여기는 일본 현지 분 말이 어떻게 통했냐 내가 말했잖아 응? 일본말 졸라게 잘한다고 에잇? 야매떼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십쇼 가고 어 여기서 사람이 목을 달고 자살을 했다고 해서 여기가 오 왜 설치하니깐 뭔소리야 여기가 줄임만이 같은데 들어가보자 들어가보자 다 분위기 지린데 건물 자체가 앉아다 습기구만 습기로 꽉 찼어 뭐라고 하신거야 이게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말인거 같은데 혹시 아 일본말을 잘 알긴 한데 지금 여기가 드론과 동시에 다 까먹었어 지금 제일 중요한게 뭐하는데냐고 물어보질 않았네 여기 여기 잠깐 뭐가 안된지 알 수 있을거다 뭐 어때? 키같은것이 엄청 많네 넘어가보자 대골통으로 기가 없잖아 우와 분위기 진짜 지름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뭐지? 뭐다? 사인같은게.. 뭐야? 뭔소리야? 화장실이구나 화장실이구나 화장실 관 뚜껑 같기도 하고 진짜 무섭다 근데 여기 일본은 흉가들이 보면 다 이렇게 외진되어 있어 외진되어 있단게 2층이네 2층으로 올라가자 honey 내 분위기가 너무 지름해 근데 분위기가 너무 지름해 무슨 소리야? 발자가 없어진거야? 케이스요 뭐 어때? 누구에요? 어디서요? 자세히.. 밑에 층에서 나는 것 같은데..? 왔네.. 누구 왔어? 아..뭔소리야 진짜? 아..뭔소리가 눈에 났는데.. 내려오니까 또 소리가 안나.. 다시 올라가자.. 밑에 층이 쌓았단 말이야.. 아..뭔소리.. 밟는 소리 같은건가.. 아니면 뭐래.. 다시 올라가자.. 밑에 층에서 뭔 소리야.. 다시 올라가자.. 나 진짜 또 소리나.. 무섭다.. 계속 발소리 안나.. 계속.. 계속 stops Him RICHARD 행동출 hi 무서 Gosling 와따.. 와.. 분위기 더럽네 왜 흔들린거에요? 뭔 소리야? 왜 흔들린거에요? 왜 흔들린거에요? 누구 있어? 누구 들어왔어? 누구 들어왔어? 아리까리? 이게 분명히 움직였단 말이야 바람으로 움직이는거 아니에요 바람이 움직였다면 이거 하나만 움직일 수가 없어 진짜 너무 무서운데 떨어지는 소리에다가 무서워 누구야? 무슨 소리야? 공구 바람이 안 불어요 지금 현재 바람이 안 분다고 전혀 뭘 자꾸.. 걸어다니는 소리도 들리고 뒤에는 다 풀밭이네 일본 편 제일 턴 제일 턴 있을거에요 호텔 새로운 사실 하나 알아냈다 거기가 불이 나섰고 사람이 다섯 명이 죽었다 사람 다섯 명? 불타서? 내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를 현지인한테 알았다고 그 현지인이 내가 혹시 흉가 알면 추천해 달라고 했거든 거기를 맨 처음에 알려주더라고 그런데 거기는 내가 갔다 왔다 얘기를 하고 여보세요? 불이 따서?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다섯 명이 죽었대 그 현지를 원래 알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일본사람 한 명도 모르거든 어떻게 알았었냐면 편의점에서 밥 먹다가 옆에 와가지고 젊은 사람이라 내가 물어봤거든 그래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여기도 호텔 원래 알아서 갔던 거고 주소만! 궁금하신 분들은 꼭 그걸 봐보세요 고객님 분들 pouat 재현 bikini hist General 드디어 아 버드キャ il 유녜 저WE fen 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어떻고 나가야돼? 아..어떻고 나가야돼? 아..어떻고 나가야돼? 누구야? 오..뭔소리야 방금? 뭐야? 누구야? 아..어떻고 나가야돼? 절대 바람소리 아니야 이거 바람 때문에 큰거 아니야 이거 뭐야..누구야? 뒤쪽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나 갈게.. 나 갈게.. 무서워 죽겠다.. 나 갈게.. 나 갈게.. 나 갈게.. 나 갈게.. 나 갈게.. 뭐야.. 아까 이 소리.. 이거 발자국은 뭐야 이거 두개.. 뭐야.. 아까 이 소리가.. 이 소리 같은데 지금.. 또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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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뭔 소리야? 뭐여? 아까 뭔 소리가 나니까? 누구야 뒤에? 누구야 뒤에? 나 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